산을 찍었는데 UFO가 찍혔어 폐가를 찍었는데 귀신이 찍혔어 숲속을 찍었는데 외계인이 찍혔어 효린을 찍었는데 정주리가 찍혔어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정주리 어떻게 해 완전 고려기야 고려 선비도 고려기야 아비도 효연도 기자님들 이쁘게 좀 찍어주세요 바람 때문에 다리가 휘었어 태풍 때문에 가로등이 휘었어 폭설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휘었어 패딩 때문에 엄마 등골이 휘었어 너무 비싸 이거 진짜 캐나다에서 왔어 캐나다에서 너무 비싸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어떻게 피곤했나 봐 고양이 잠든 것 봐 피곤했나 봐 강아지 잠든 것 봐 피곤했나 봐 아기곰 잠든 것 봐 피곤했나 봐 이 아저씨 잠든 것 봐 왜 여기서 주로 오세요 집에 가서 자지 형 이 아저씨도 이 아저씨도 이 아저씨 신발까지 바꾸자 잠은 집에서 야야 나와봐 나와봐 미안해 너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알았지 응 미안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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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좋은 대추차 감기에 좋은 생강차 건강에 좋은 녹차 욕먹기 좋은 주차 욕먹기 딱 좋지 아 오빠 나도 욕먹겠다 왜왜 나도 주차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아이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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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패션의 완성은 모자지 아니지 패션의 완성은 시계지 아니지 패션의 완성은 머플러지 아니지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지 하하하하 이 웃을 소화하는 건 원빈 밖에 없어 오빠 아니지 패션의 완성은 안경이지 이게 무슨 소리야 뽀로로 안경 벌써 완전 못띵니까 아이씨 왜그랬지 방해하지 말고 왜그랬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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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